아칸 1번 더 마와봐 진짜 맛있네 아칸 일로와 이 ㄹ 올라가자 나 끝판사 했다 cc 먹을까? 2번 빛 기절이야 방 열어도 돼 어 얘네 하나 기절이다 아 막 12시 12시 나 연막 되면 들어온 거 못 본다 옥상 조심해 하나 잡았고 둘 죽었어 얘가 깐 거야 중통에서? 얘가 깐 거야 아 확인 지금 핀 찌는 척 싸우고 있고 2번 피 안에 남아있어 2번 피 안에 남아있어 12번 애들 왼쪽 안 난 거 아니야 왼쪽으로 아 지금 왼쪽에 그대로 부터 인지 야 나 폭 들고 죽었어 아 씨발 여기 귀엽다 괜찮았어? 이거 내 방에 폭 들어올 거 같거든? 엎어서 끝 방에 2번 차 뒤 너 기절이야 살리던 거 하나 몰라 오케이 자창으로 우창 콩 넣을 거야? 사이가 살리게 막았어 사이가 살리게 막았어 누가 본다 나이스 살려볼래? 이거 6층 붙는 거 조심해 봐 경비처대로 여기 박스 있어요 1번 1번 감았어 박스 잡았어 하나 더 있었는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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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안 돼? 내가 학교 찍어 나 뒷각 더 다운 형한테 연막까지 보인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다리 막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 양룡인가 봐 응 양룡인가 봐 내 반쪽 온다 깔끔하다 놀게요 음 맛있다 개스러워 멀쓰 왼쪽이 오는거 왼쪽이 오는거 불쌍하던데 걔 3돈 먹어 핑 확인 잡았을거야 양룡 잡아봐 잡았어 멀쓰 망룡 하나 망룡 대가리 안 돼 뭐야 위 아직 한 번 남아있어 오니가 하나 있다 오니가 하나 있다 아 이제 연막 없고 괜찮아 어차피 얘들이랑 같이 빠져 자원픽만 내려면 되게 HP인데 2번까지 4번 아직 안 내려왔나 이거 2번 남아있어 아직 2번 남아있어 아직 4번 안 내려왔다 팩나무 1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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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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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살리고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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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하하 저 뛰었는데 아깝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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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